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다짐을 하고 계신지요 2년째 계속하고 있는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지만 절망보다는 희망이 우리의 앞날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확진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차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치료대도 이르면 이달 중 국내에 도입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4인으로 밤 9시까지 모임이 제한된 거리 두기 역시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미사 등 종교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하면 수용인원의 70%, 미접종자 포함 시에는 수용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계속되는 혹한 속에 새해를 맞이하지만 자신을 다잡고 우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보고싶다, 미안하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자주 표현하는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CPBC 주간종합뉴스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단을 했던 한국천주교회와 전세기 보편교회를 결산해보고 가톨릭의 눈으로 한국사회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